똥병!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민주당을 때린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민주당은 과연 떳떳할 수 있는지 솔직히 자신 없다. 예를 들어서 김남국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얘기가 이겁니다. 내일은 노무현 14주기 서거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난 4.19 앞두고 민주당이 4.19 역사 앞에 얼마나 떳떳한가? 자문한 바 있다면 민주주의 순공항 같지만 이건 개나발이고 민주주의 같은 소리 하고 할 텐데 그러면서 노무현을 들고 나왔습니다. 내일 근데 노무현 추도식이 내일인데요. 14주기 추도식에 봉하마을에 문재인도 참석한다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분위기가 사뭇 다를 것 같습니다. 그전하고는. 지금 왜 그러냐면요. 문재인계와 이재명계가 이게 뭉치는 것 같기도 하고 딴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복잡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서로 물과 기름인데 저걸 서로 내치자니 둘이 두 진영 다 같은 딜레마에 빠졌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그 칼에 같이 당하는 처지. 그러니까 이 그 검찰의 칼날에 같이 맞서야 하는 처지. 동병상년은 그거는 동병상년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이제 1년도 안 남은 공천을 누가 해계모니를 갖느냐. 여기에 대한 생각이 지금 달라요. 서로 해계모니를 갖겠다고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재명은 물론이고 자기네 팀이 가져야 이재명이 산다 이거죠. 이재명도 살고 송영길도 살고 뭐 그 측근들 다 산다. 자기네 해계모니를 갖고 공천에서 자기네 똘마니들이 다 당선이 돼야 그게 국회에서 또 방탄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 그림이죠. 그런데 문재인 팀에서는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코너에 몰렸다. 이재명 때문에 코너에 몰려서 나까지 죽는다. 문재인 팀이. 민주당이 건재해서 그 압도적 다수의 힘을 가지고 검찰도 견제하고 윤석열 정권도 견제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이미지를 이재명이가 다 깎아먹고 이재명이 범죄가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거기다가 남국이가 이재명이 똘마니 아닙니까. 남국이까지 이렇게 되니까 영길이 송영길이 이렇게 되니까 저것들 때문에 나까지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다음 총선은 우리가 해계모니를 가지고 우리의 팀으로 짜서 우리가 다수당을 하면 우리는 살고 쟤네는 내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지금 복잡합니다. 일단 검찰의 칼끝에서는 합쳐서 피하되 민주당의 해계모니는 서로 지들이 갖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분기점이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내일 노무현 추도식에서 뭔가 이게 갈라질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고민정의도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은 고민정의는 원래 문빠였어요. 문빠였는데 문빠라는 얘기는 노무현과 그 줄기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고민도 안 하고 이재명이가 이제 해계모니를 잡으니까 이쪽에 딱 붙어가지고 달랑달랑 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아니거든. 그래서 남국에 대한 거 이재명이 지도부가 잘못한다고 지금 비판하고 나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정의 비판이 얼뜻 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얘도 계산하고 하는 거예요. 고민 좀 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과연 또 탈 수 있냐. 이번 코인사태와 관련해 우리는 기민하지도 단호하지도 못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남국인을 못 잘라냈다는 거거든요. 기민하지도 단호하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저렇게 잘라지도 못하는 이재명인데 이제 물귀신처럼 같이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 고민정은요. 단 하나 고민합니다. 이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문재인에 붙었다가. 그건 뭐냐. 문재인 힘이 있으니까. 다 붙어요. 힘 가는 데를 귀신같이 고민도 안 하고 붙어요. 그다음에 이재명이 힘이 있으니까 그걸로 또 다 붙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재명이 힘이 빠지겠거든. 누구 때문에? 이재명은 본인도 그렇지만 송용길 사태에 이어서 김남구 사태로 가니까. 아 이게 힘 다 빠지겠다. 그러면 고민도 안 하고 또 문재인 파에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거를 이제 뭔가 얘기가 물밑에서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의원들끼리는요. 전화도 저들끼리 무작위 자주 해요. 그리고 뭐 저들끼리 밥 먹으면서부터 작전회의 비슷하게 또 합니다. 그러면 이 친노 친문에 어떤 작전회의가 있었다. 거기에 식사자리가 됐든 술자리가 됐든 고민정이가 고민도 안 하고 참석했는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말하자면 어른들 중진들. 그 친문에 심상치 않고도 어 그러면 행여머니가 저쪽으로 가는가 보다. 친문 쪽으로. 그러면 또 고민도 안 하고 또 그쪽으로 붙습니다. 그런 냄새를 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발언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내일 문재인도 참석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참석하겠지. 그러면은 이제 문재인이 막수도 하고 뭐 여기서 뭐 그 다음에 뒷불이 비슷하게 또 모여서 차도 안전하면서 또 뭐 무슨 얘기하겠죠. 이제 이게 큰 상징성 있는 얘기 비슷하겠어. 그래서 이제 갈라슬 것 같은데요. 겉으로는 갈라스는 척 안 하겠죠. 근데 속으로는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 맹이 내차야 되겠다. 그리고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인데. 왜냐면요. 저도 이런 걸 느껴요. 저도. 저도 노무현에 대해서 비판 많이 했거든요. 특히 저는 이제 논문을 썼는데 그때만 해도 노무현 시퍼럴 때 노무현 정권 초기에 논문을 썼는데 그게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논문 주제가 편가르기 리더십. 노무현 초기 편가르기 리더십이라고 했더니 무슨 편가르기냐 이러면서 정치학자들이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지금 편가르기 리더십 문재인 땐 다 드러났잖아. 그 원조가 노무현이에요. 노무현이 편가르기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비판했고. 그다음에 노무현이 자살했을 때도 비판 많이 했습니다. 방송에서. 자살은 죄다. 그리고 자살은 죄인데 지도자급이 자살하는 건 더 큰 죄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자살하는 거. 그렇다고 수사 안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는데. 지금 문재인이나 이재명의 애타가 비교를 하니까요. 아휴 노무현이는 양반 중에 상양반이네. 일단 자기가 책임을 졌잖아. 목숨을 끊으면서. 문재인이나 이재명은 절다 책임 안 지잖아요. 남 탓하고. 그래도 노무현이 낯살하게 자기가 책임지고 그냥 목숨을 끊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다 남의 탓 하잖아요. 자기 측근들 탓 하잖아요. 측근들이 죽었는데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면에서 노무현이가 이재명이나 문재인에 대해서는 상양반이다. 특히 이재명에 비해서는 상양반이다. 그렇다면 노무현의 줄기를 이어받은 사람들.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 기도. 노무현파, 문재인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재명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 문재인파, 노무현파는. 그러면 여기서 집 사주기 추도식을 맞이해서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리고 벌써요. 임원욱 민주당 의원인데요. 개딸 메시지 공개하면서. 민주당 70%는 쓰레기 의원들이라는 개딸 메시지를 공개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받은 문자 하나 소개한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제게 지속적으로 문자 보내는 분이다. 이러면서 수박 파괴자 미꾸라지 사냥당. 윤석열 탄핵당은 창당하라. 이런 내용이 담겼대는데. 민주당도 70%는 쓰레기 의원들이다. 민주당만으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민주당 쓰레기들에 쫓겨난. 손혜원, 송영길, 김남국, 윤미향, 조국, 조민 유튜버들도 합류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런 글을 지속적으로 날리는데. 이거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개딸들과 이재명과 결별해서. 친노 신문이 뭔가 물줄기를 틀라고 작전을 짜지 않겠느냐. 그게 분기점이 저는 노무현 14주의 추도식으로 봅니다. 정치는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애도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생물이잖아요.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라고. 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상황이 복잡해지는데 죽은 노무현이 산 이재명을 칠 수 있겠네요. 하하하.